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H1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셀 스타일에서 제목 1을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27로 설정할 수 있도록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시고 값을 2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6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를 선택, A10부터 A12, 다시 A13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D4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백분율 스타일로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백분율 스타일 소수 자릿수 늘림 도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서식의 백분율에 가셔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분량률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D4부터 D12 영역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요. 분량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옵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천의 배수, 숫자 뒤에 천 개를 붙여서 공백을 채워가지고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는데요. 뒤에 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천의 배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심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0을 3개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값 뒤에다가 붙여서 천 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천 개를 입력하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천 개라고 입력이 되고요. 다음은 공백을 채워서 오른쪽 맞춤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고 별표 뒤에 오는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공백을 스페이스바 하나 누워서 공백을 넣어주시면 셀 러빈 만큼 공백을 채워서 현재 숫자의 데이터를 오른쪽에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맞춤 서식을 적용하셨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 H13을 선택하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또는 셀 서식 클릭하셔도 되고요. 테두리 탭에서 대각선 방향을 X자 모양을 선택하시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셀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셀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등호를 입력합니다. 2024년 차량 판매량이 2024 데이터 G4 셀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G10에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그 값이 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2022년을 선택하되 2열이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이 열을 고정시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기본 작업 문제의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조건부 서식의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건 정도가 서식이 적용되었나 네, 잠깐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첫 번째 수업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공백의 세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카운트 블랭크 1회부터 4회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공백이 첫 번째는 하나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0 또는 하나도 없고 또는 두 개 정도 표시가 됩니다. 3회 이상이면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요. 3개 이상이 출석이 되었다라고 하면 공백의 개수가 1이거나 또는 0이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수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금 전에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했는데요. 3회 이상 출석이라면 한 번 결석했거나 또는 한 번도 안 했으면 0이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이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땀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합계의 순위가 일단 순위를 좀 구할까요? M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점 EQ라고 입력하시고요. 합계가 있는 L3을 선택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아래서부터 L3까지 선택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다음에 내림차수로 순위를 구하실 거니까 우리는 따로 0을 넣지 않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 1등, 2등, 3등까지는 표시할 건데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은 IF 에러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M3을 선택하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은 다음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1이면 저희는 1이 2, 2, 2, 3이라고 입력합니다. 1, 2, 3에 해당한 값은 입력하셨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 해당되지 않은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에러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표 3에 가셔서 박스 재고 C17부터 C25를 1 사용량 D17부터 D25로 나눠서 일수와 나머지를 27부터 E25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수는 정수로 표시하고요. 인타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전체 박스가 1500개를 하루에 85개씩 사용한다면 17.65라고 나옵니다. 정수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INT 함수를 이용하셔서 일수를 정수 17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나머지를 표시하겠습니다. MOD라고 입력하셔서 우리는 박스 재고를 사용량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17일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55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지점 코드 G17부터 G26가 코드표 오른쪽에 작성된 코드표를 이용해서 지역의 K17부터 K26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 코드의 세 번째 문자를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 표에 첫 번째 열외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외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미드 함수와 V6컵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커서를 K17셀에 갖다 놓으시고 일단 미드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지점 코드에 가서 세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지점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를 찾아왔고요.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V6컵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신표, 코드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외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열외 지역을 가져오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된 지역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에서요. 대리전명이 강남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전명과 강남지점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의 평균을 내림해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림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D-Average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스마트폰의 조건은 대리전명이 강남지점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을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그래서 맞게 작성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정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렬을 두 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규모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값을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대형 입력하시고요. 중형 입력하시고 소형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시면 왼쪽에 대형, 중형, 소형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시되 세대 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색깔 RGB 255, 192, 0을 선택합니다.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정렬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순이익 합계가 I14셀의 값이 1억이 되려면 이익률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현재 값을 0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6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세 1억이 되기에서 이익률이 입력된 H16셀이 얼마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샵샵샵 표시가 되었다면 10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E2부터 F3 영역에다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A2부터 C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택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테두리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도형에 연결할 건데요. 삽입해 도형에 사각형에 갔을 때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요. E5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F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매크로 지정 가셔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A2부터 C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 채우기에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테두리와 서식에 관련된 매크로 두 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셔서 B 셀과 연결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고 B 셀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 단위를 세로 갑축을 값을 거꾸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단위를 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스타일을 스타일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스타일에 가셔서 6번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의 양피지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현역에 현재 파란색 계열의 현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이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의 글꼴 3개 테마 3개 흰색 배경 1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은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에 가셔서 값을 2라고 입력하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작업부터 문제 4번 기타작업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